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너무나도 다 잘하는 거예요 25장 가지고 우리 성탄절에는 연극도 꾸미고 우리가 그것으로 또 이렇게 많은 연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만이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다섯 전에는 들림 못 받았습니다 그들도 다 예수 믿었지만은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만이 들림 받을 수 있다는 이 진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매일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다 들림 받고 다 찬담 가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거듭나 혼이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결단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며칠 후에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다 그것을 등간히 여겼어요 그리고 우리 주가 죽는다 죽는다고 근심하고 염려만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 주님을 사랑해요 제자들도 마리아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측도가 달라요 마리아는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이 식사할 때 머리에다가 부어줌으로써 장사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리아 유다르 제자들이 뭔가 하면 그거 그걸 낭비해서 뭐하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았나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보금이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보금이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이것이 다 전해지리라 이렇게 정말 위대한 선언과 값비싼 칭찬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쓰임받고 난 다음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다 쓰임받습니다 깨끗하면 쓰임받습니다 그런데요 나무와 질그릇은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지에 쓰임받고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금그릇과 은그릇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은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구속의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잠시 제가 좀 빗나갔지만은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로 진실로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하고 그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공동묘지에서 새벽에 한 여인이 가서 시체를 찾으려고 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진실하고 티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진실한 사랑에 그러니까 그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단치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바쳤어요 다 사랑이죠 사랑의 측도가 다를 뿐이고 그랬는데 또 다 같은 그때 내가 이거 설거 준비를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것이 삐치로 깨닫게 했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래요 똑같은 그때 그 시간에 유다는 주님을 팔라고 은삼십량을 미리 받아가지고 입맞춤으로 증표를 삼아서 예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대제사상들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가르치기로 똑같은 그때에 똑같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는 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잠자는 자를 깨워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자지 말라 하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한 사실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알다시피 여기는 열 천혜가 있습니다 열의 수 이 숫자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수는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2수는 2승인 2승인 게시록에 나는 2승인의 수입니다 3수는 3의 일제 하나님입니다 4는 피조물의 수입니다 피조물 5는 오순절의 수고 또 책임지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4 피조물의 수에 유일신의 수를 딱 합치면 5는 말이래요 오빙 이유로서 5천명을 매길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짐과 완벽한 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오순절의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은 마교의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10은 권한의 수입니다 10은 열흘 동안 서만화 교회 권한을 받는데 열흘 동안 또 옥에 갇혀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너가 죽어라 예수를 위해 죽어라 그 말이라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예수를 위해 죽어라 그렇게 하면 어찌나 하고 생명의 면유관을 너에게 줄이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일은 있잖아요 일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수입니다 12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12수까지 갈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10이 되는 권한의 수를 통과해야만이 12수를 갈 수 있습니다 열두 진주문이 있고 열두 제자가 있고 열두 기둥으로 되어 있고 천국은 그 12수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완성하는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하나님의 완전수 고난의 완전수 여기에서 열 처녀를 열이라는 숫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을 먼저 앞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랬더라고 그리고 후에 슬기로운 처녀 다섯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처녀입니다 우리가 아멘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 뒤에서 아멘아멘 하는데 그분도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석을 캐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열 사람한테 똑같이 있는 것은 등불이에요 등불은 열 사람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뭐가 있지요? 기름을 어디에다 담았어? 기름을 어디에다 담았어요? 그릇에다 담았어요 기름을 거기서 기름을 어디에다 공중에다 가지고 오나 기름을 그릇에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있잖아요 그릇이 뭐고 기름이 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문 20장 27절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데 성경에는요 원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혼이라 영혼육 이렇게 3번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있잖아요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 하회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찬성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거 하나님을 기파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혼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등만 입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그런데 이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은 곧 기름붐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는 길이고 예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바로 기름붐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령과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거듭난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혼 자체가 마음의 그릇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 결혼함으로써 엄마의 그 죄성의 모태에서 잉태돼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마음의 죄와 모든 생각과 육신의 죄 우리는 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면 반드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이 우리의 혼을 거듭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들의 등은 꺼진 등입니다 그들의 영은 죽었습니다 꺼졌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닥치면 방황하고 헤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릇이 곧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는 혼인데 혼이 뭔가 하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맞는 것이 뭔가 하면 박 목사는 항상 같이 이거 바깥을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 이것으로 계속 이렇게 풀이를 해요 그런데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봐온 것이 이것이었고 30여 년 전에 목사님한테 제일 처음에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것 역시 이렇게 영과 혼과 육과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혼이 거듭나므로 그릇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릇이 있어요 혼이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거듭났나 안 났나 거듭 안 났으면 나는 그릇이 없어가지고 나 기름 가지고 싶은데 기름 준비하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근심 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래 시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성이 30배라도 30배만 거듭났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탐심, 혈기, 미움 그 다음에는 당 짓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뿌리를 다 뽑아내야 돼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부모를 학대하는 것, 말 대답하는 것 이 모든 그 죄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것의 30%라도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혼이 거듭나면 우리는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릇이 있으면 기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름 준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성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근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본양이 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오늘까지 옛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모두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받을 즉에 제자를 받을 즉에 제자들한테 요구한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고난에 동참해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나보다도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땅이나 집이나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참 그 이렇게 요구 조건이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요구 조건이었지만 혼이 거듭난 자는 하늘의 혼이기 때문에 하늘의 혼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구의 조건을 주님이 요구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사랑을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사건 앞에서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죽기가 지금 제가 여기 설거하는 거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통과해야 합니다 얼마나 쉽게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또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과 안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활의 부활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는 바로 영체입니다 영광체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가 왜 우리 주님은 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눈이 교회에 딱 고정되어 있는가 교회에서 주님은 신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영광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거 거짓말 아니래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산 사람은 앞으로 모두 다 부활의 영광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어집니까? 예? 이를 말하면 박은에서 뻥치라 내가 뻥 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근거해서 말합니다 나이 설교한 오늘의 모든 설교는 장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선포하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여름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죽으려 할 것 같으면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혼이 거듭난 자는 모든 매사를 성령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 사건이 이렇게 닥칠 적에 십자가를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십자가에 죽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있잖아요 죽음에도 다 뛰어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떠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노라 사도발 선생님이 그렇게 편지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의 혈기와 욕심과 음란과 재성을 발동할 때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 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혼이 그릇이 되고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가 생길 적에 우리가 죽지 못하지만은 주 예수여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할 적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적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곧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큰 영광이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며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고 그 부활의 몸이 바로 영광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 숭만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을 통과하라 합니다 우리 보고 은혜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원인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한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으며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기름으로 신랑을 만땅으로 영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천혜인데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려면 기름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내려면 말씀을 먹고 받고 순종하고 말씀의 삶 제가 계속 말합니다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혀야 된다고 말씀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한 그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기도는 어떤 기도를 그래 많이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가장 시급한 기도는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불량대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혼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인 나무와 질그릇입니다 깨끗하면 주님한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불씨염이 오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금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일할 적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혼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안디옥에 와서 많은 부귀용화를 누렸습니다 살도 많이 쪘습니다 우리 신랑이 이번에 만나서 나보고 우리 신랑은 유모가 많아 그럼 내가 보고 이래 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왔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 나는 그때 이해가 못해요 왜 김정은이를 말하는가 하고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택이 두 개가 너무 두껍게 있어가지고 1년 전에 안디옥으로 보냈던 바그네가 맞는가 해가지고 유심히 보니까 바그네는 바그네인데 그 택이 살이 와 그렇게 많이 붙었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디옥에서 맛있는 건 너무 많이 사람들이 해주고 너무 많은 사랑으로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이 쪘다고 그래 우리 신랑이 살찌면 다리가 아픈데 아플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든가 목사님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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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막 그랬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더 그거 하면 저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정말 중국에서 계속 쫓겨 다니면서 또 배고파 다니면서 또 유엄 속에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리 순여하면서 그리 학교를 했잖아요 그래도 파피파피 했길래 지금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이 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코로나로 또 코로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혼미한 가운데 또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 즈 내가 너를 건지고 난 항상 여기다 적어놓을게 내가 나를 사랑한 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 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너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말씀 앞에 뭔가 나도 있잖아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 말씀 앞에 지극이 큰 용사여 내한테 이렇게 했어 지극이 큰 용사여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랐다고요 그때 그 혼미 상태 중에서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줬거든요 14절부터 16절까지예요 10편 91편 그래서 그때도 있잖아요 우리 기정연 그거 휴아라 간다고 목사님 우리 신랑이 차를 몰았는데 목사님 우리 신랑 옆에 앉았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목사님 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저보고 지극이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무릎을 딱 치면서 내 오늘 기도 제목이 지극이 큰 용사여다 이러더라고 그때 우리가 대전 충만교회에 가가지고 우리가 집회했던 때예요 그러면서 정말 비록 여기 와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기쁨과 행복과 웃음과 고난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지만은 정말 오늘이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그럼 나의 가는 길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모든 걸 성령한테 묻고 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수이왕 디추리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수이왕 디추리오가 뭔가 하면 물은 낮은 대로 흘러라 이렇게 물이 낮은 대로 흘러라 물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낮은 대로 흐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여기에서 부귀 영화 계속 누리지 말고 소외된 데 낮은 데 정말 그 가난하고 고난받는 그들한테 가서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말했어요 당신 내 보고 언제 오는가? 그래서 6월 30일이면 갑니다 6월 25일이야 그때 작년 6월 25일 날인데 내년 6월 25일까지 했는데 5일만 있으면 30일이잖아 또 우리 그때 붕회하잖아요 안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붕회하니까 나도 마무리를 붕회로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에 내가 가는데 당신 내가 가면 당신 기뻐하니까 좋대요 근데 오늘 전화 두 번이나 왔어요 여태까지 잘 참았는데 언제 오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참아놓고 왜 이렇게 며칠 앞두고 그렇게?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서울에 간대 자기 언제 올라와야 되는가? 언제 광주로 와서 나를 싣고 가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든가 전화하면 올라오면 됩니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같이 하하 웃고 근데 있잖아요 일주일 전에 제가 전화했어요 주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고 당신도 내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이제 주님께서 같이 있으려 할 것 같으면 수이왕띠 주우리오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난한데 소외된 데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복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 할 것 같으면 당신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우리 신랑은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너무 얌전한 섹시 같아 그렇게 하겠는가고 내가 그걸 다짐 받는가나 거의 거의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라는 뜻이야 중국말로 거의 거의가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혼이 거듭난 자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높습니다 혼이 십자가에 죽은 만큼 마음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요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해도 잘 이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관점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막 코가 탁탁 막혀요 코가 막히는 거 아니라 숨이 탁탁 막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슬기로운 천혜와 뒤에 있는 천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밤중이라고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로다 빨리 나와서 영접하라고 천사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에 밤중이라는 말은 이제 환란의 시기라는 말씀이래요 환란의 시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졸잖아요 졸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름이 가득 찬 사람은 가득 차면 완전하기 때문에 안 졸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졸았다는 것은 안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낸 자들이 딱 보니까 나 자기가 기름이 없거든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한테 빨리 우리 기름 좀 빨리 꽂을라 그러니까 나 슬기로운 자가 우리하고 니 같이 쓰기에 부싱 빨리 가서 사라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 이렇게 사라 너 있을 것을 사라 하는 입안이 뭔가 하면 그 기름이 여태까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세월 속에서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따라 행한 것이 내 마음의 거듭난 혼의 그릇에 기름으로 축적된 거잖아요 이 기름은 내 자식도 못 줘요 내 남편도 못 줘요 내 친구도 못 줘요 이 기름은 누구도 못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너희도 가서 대가를 지불하라 그 말씀이라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라 십자가의 죽는 것을 통과하라 그 말이라고 그런데 십자가의 죽는 과정은 지금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런데 이제 환란 시대가 되면 부싱이거든 그때는 시간도 모자라고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를 다 맡겼어요 소유는 달란트고 영혼입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지혜롭고 미련한 천혜를 비유를 들었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그 대가를 지불해라 너희 혼이 빨리 죽어라 너희 육신의 혼 너희 육신의 생각이 빨리 거듭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름을 살러 갔어 그 다음에는 오니까나 10절에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혔대요 그러니까 이 문이 닫히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신부가 숫자가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게시록 14장에 기록된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상징적인 숫자가 그 신부가 이기는 자가 어느 정도 딱 차면 주님은 천국문을 딱 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뭐든가 막 문 두드려 달라고 그래도 내 너희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른다는 것이 구원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부되는 이 반열에는 이 신부의 신분에는 이제 탈락됐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이제는 신부로는 부싱 신부가 되는 비결은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손님이 되는 비유를 썼어요 왕이 아들이 잔치하는데 오라고 하고 다 오라고 하니까 장가 들어서 못 가요 소 다섯 개를 싸서 못 가요 친구 바이아 만나서 못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간다고 해가지고 왕이 막 화를 내고 그러나 예복 안 입은 사람 하나 있잖아 친구에 와 예복 안 입었나 유금 후원이거늘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해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매맞는 곳이 있어요 어두운 곳이 있어요 소금 치듯 막 탁탁탁탁 그 불 위에다가 감아놓고 소금 치면 탁탁탁탁 튀는 거잖아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것이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이곳을 있잖아요 원어에는 개엔나라고 했어요 한국에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어느 한 한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백보좌 심판에는 이 음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놔요 내놓으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용들과 그 다음에는 사탕과 마귀들을 집어넣는 영영한 불못 불못하고 지옥의 뜻은 완전히 원어에 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면 안 해요 성경 원어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기 제가 설교하는 모든 것은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이해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음식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힙니다 어느 숫자가 차면 닫힙니다 이 문은 언제 닫히는가 하면 전 3년반 끝에 철 열매가 들림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모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해 전 3년반에 간 사람은 갔어 철 열매는 갔어 신부들은 갔어 순교자의 수도 마땅돼서 갔어 그러면 후 3년반 기다려야 돼 후 3년반에는 전후무호한 고난이 그들에게 임할 거예요 전후무호한 고난이 임하면 그들은 생각할 거라 생각할 거라고 만약에 내가 후 3년반 남았다 하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갔는데 나도 우리 엄마 간대 가야 되지 가야 되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때 사건 속에서 난할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때는 있잖아 내 엄마 같은 그곳을 내가 사모하면서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하면서 그때 기름을 채우는 거야 힘들게 힘들게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다가 또 사탄들한테 붙잡혀서 표 받으라고 짐승의 표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안 한다고 안 하면 그 다음에 순교해 그때 순교의 수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모든 비밀이 다 있잖아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신부가 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신부는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비밀이고 손님의 자격은 순종하고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손님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태복음에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이 가득 차면 안 줍니다 첫 열매 되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존다는 것은 졸음하여서 존다는 것은 완전치 못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13절에 총결이 났어요 13절에 총결졌어요 그런 즉 깨어 있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즉 깨어 있어라가 나는 여기에 24장에 깨어 있어라 하는 거기다 빨간 편으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 25장 13절 이렇게 쫙 이렇게 꺼가지고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24장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24장에 42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신부가 되는 신부가 되는 사람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중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밑에는 충성되고 지인은 종이 돼요 이거는 뭔가 하면 바로 밑에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달란트 비유예요 14절부터 그 뭐든가 14절부터 30절까지 14절부터 30절까지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신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중시하고 교회에서 그 앞에는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몇돌질하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충실한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하면 45절부터 47절까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들, 목사들, 간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잖아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안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 최소한 한 달란트도 다 있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이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가 뭔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종을 보면 복이 있대 그 복은 무슨 복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시리라 그 복이 뭔가 하면 주인의 소유 모든 소유를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42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신부, 천구, 그 다음에는 그 깨어있는 비우 마태복음 25장부터 13절까지를 여기에서 맞춰도 되고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4절부터 30절까지는 그 뭐든가 45절부터 24장, 45절부터 47절 이 말씀을 총괄해가지고 24장에 총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풀의를 해준 거예요 25장에 예수님이 이야기로 풀의를 해주셨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5개 금 달란트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 그렇게 남겨줬어요 그 5개 가진 사람은 바로 가서 마샹! 중국말로는 마샹! 바로 가서 인차 받자마자 인차 갔대 부지런해 얼마나 부지런해 열정이 넘쳐요 그리고 있잖아 여러 개가 많아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몸과 목숨을 생각하지 않냐고 혼신을 다해서 해요 이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있잖아 그렇게 하니까 5개 가지고 또 5개 해가지고 10개가 됐어 하나 받은 거 깜쳐뒀던 사람은 하나 뺏어가지고 10개 있는 사람한테 줘버렸어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분배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섯 달란트 그와 같이 했대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주인의 칭찬이 똑같아 잘하고 충성된 저 왕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똑같은 거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잖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어 한 달란트가 굉장히 비싼 거 한 6천 대나리온 된대요 이렇게 풀의를 해보았을 때 그 성경에서 찾았는데 6천 대나리온 된다 하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뭔가 하면 땅에 갖다 파묻었잖아 이 땅이 뭔가 하면 우리 이 모든 인류의 마음 밭이 땅이라고 그랬어 이 땅이 어떤 사람은 길갓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가 나 있잖아 와 예수 믿는다고 다 신부되는 거 아니래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래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십자가 통과해야 되는데 야 내 이거 몰라 어질 뻔했겠나 내 이거 알아가지고 천만다행이다 내 이 진리를 몰랐으면 어질 뻔했겠나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사건을 딱 닫히면 신랑한테 막 한마디 하면 열마디 대들고 신랑이 원래 잘못하고 책임감이 가정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요구하고 그랬는데 인선이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신랑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상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옳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다 알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십자가에 통과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 해도 이제는 내가 참고 근데 막 참기가 힘들어 그래도 이 진의를 알았기 때문에 참아 그 다음보다 한 번 두 번 계속 참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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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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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어느 한 때에는 있잖아요 딱 이런 사건이 닥치면 있잖아요 주 예수요 하고 딱 죽어 통과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어떠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요 하시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내어드릴 즉에 주님은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려 하면 주님은 나도 네 행차 해봐라 실컷 해봐라 그렇다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체하지 않은 데서 이 모든 것을 가지는 거 이 주인에 대한 그 견해와 관점이 틀려먹은 거야 틀린 거예요 당신은 전능자고 당신은 창조주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불가학력적인 능력으로 구원하시겠지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열정 많은 김전도사가 또 전하겠지요 이렇게 태만하고 이런 무책임하는 이런 사명없고 게으르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한 달란트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했을 적에 주인이 그를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악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어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30절에 악기는 열천의 비유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총결을 졌는데 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총결이 짓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총결이 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24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42절부터 44절은 열천이요 그 다음에는 45절부터 47절까지는 달란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전에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교회, 지상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자장하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 가정이 있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 주님이 와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라 엄마는 엄마의 사명, 아빠는 아빠의 사명 전도인은 전도의 사명,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부가 되는 거 주님의 목적은 신부를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데 뭔가 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있잖아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끔 죽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거기에 주님의 뜻에 초점이 맞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을 우리가 엄숙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한 봉사를 달란트로 교회 시대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행했던 달란트를 버는 이거 달란트를 적어도 꽃빼기는 벌어야 돼 두 달란트 준 사람은 두 달란트 벌었잖아 그럼 꽃빼기로 벌었잖아 그럴 지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열심히 한 사람은 두 달란트를 두 개를 받았는데 여섯 개도 열 개도 또 벌 수 있잖아 그러면 더 큰 상거 더 큰 고울은 너에게 맡기리라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봉사는 충성과 최선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그것으로 지상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장 마지막에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7년 환란 때 그때는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것보다도 네가 짐승의 표를 받나 안 받나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강제적으로 받으면 강제적으로도 안 받아 그러면 죽여 알래스카 미국 알래스카에 벌써 그 작두대가 다 만들어놨어 옛날에는 우리가 작두를 척척 이렇게 쓸었잖아 중국에서 여물을 쓸지게 그런데 인전은 일단 신식이 돼가지고 딱 이거 누르면 말이래요 그 크람한 칼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림에서 다 봤을 줄 믿어요 그럼 작두가 쫙 누러오면 10명을 같이 눕혀 10명이든 15명인지 같이 눕혀 그러면 그 칼날이 딱 내려오잖아 내려오다 철썩 대가리 10개가 한꺼번에 딱 잘라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박연에 사납다고 말하나 아이고 살벌하다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 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완전히 내 죽은 그 상에서 세 사람이나 죽어나가서 나도 죽는다고 신도 두 칼레나 다 태워버리고 그 옷도 그거 좋아가지고 내가 안 뺏기려고 이리 잡아당기니까 간호사가 확 뺏겨가가지고 내가 막 고개를 숙이고 실망해 하니까 그게 그리 아까워요 하면서 코로나가 나서야지요 그 옷이 그리 아까워요 내가 보고 막 간호사가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주마등같이 다 지난 날이 생각나는 회상이 되는데 여하하든 간에 지금 저의 건강은 제가 안디옥 교회 코로나 걸리던 전의 건강보다도 갑절로 회복이 된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해준 결과이고 또 우리 목사님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금식하겠지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합쳐서 우리는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었지만은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주님한테도 좀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은 힘만큼 또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0일 날까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에 우리 신랑 오라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영혼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옛날처럼 또 성교 보고하러 와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전히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저가 아프면 여러분들도 아팠고 여러분 누가 아프면 내가 오늘도 우리 그 뭐든가 예쁜 조끼 군사님한테 아들 장가 가면 통보해 나도 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교제와 또한 영광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돼서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설교했던 모든 내용은 다 십자가를 통과해라 십자가를 통과해 혼이 거듭나라 주요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소화되지 못하는 단단한 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또한 그것은 개인별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드리고 또한 모든 사람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들한테 깊이 깊이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말지어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눈이 멈추는 교회고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비전과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너무나도 외롭고 주의 종이 너무나도 정말 마음에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나면 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